체험판님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제가 msi bu50 카본 7800x3d 조합으로 사용중인데 호환가능한 tpm 2.0을 찾을 수 없나요 윈도우 11로 업글 못하게 합니다 루퍼스로 뜨면 tpm을 무시할 수 있을건데 루퍼스로 뜨면 tpm을 무시할 수 있어요 루퍼스로 뜨면 인터넷이 없어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점이에요 반드시 루퍼스로 하세요 루퍼스로 하게되면 좋은점이 뭐냐면 일단 인터넷을 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tpm을 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종 광고관련된거 체크하는거 다 씹을 수 있어요 루퍼스로 하면 이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윈도우 usb 가이드 다시 하나 만들어야겠다 오늘 자 일단 검색을 윈도우 11 iso 검색을 합니다 해가지고 요걸로 합시다 다운로드 윈도우 11 디스크 이미지 다운로드 윈도우 11 디스크 이미지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한글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렇게 파일을 받습니다 일단 받아요 받은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루퍼스로 들어가요 루퍼스 루퍼스 사이트 들어가서 루퍼스를 받아요 최신버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꼽고 올 다음 루퍼스 하는거 심플합니다 루퍼스는 예 아이예소 다 받았겠죠 그죠 아이예소 넣으시고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 시작 다 체크해 그냥 다 체크해 다 체크해 아이예소 하고 확인 누르면 끝이에요 확인 누르고 기다리면 기다리면 끝납니다 100% 다 가면 이제 윈도우 USB가 만들어지는거에요 쉽죠 그죠 아 송듀네임 5천원 넘고 갔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니까 TPM 발로란트 같은 경우는 문제 될 수도 있어요 발로란트는 TPM만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 발로란트가 TPM이 켜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더라고 그래서 TPM이 안 켜져있으면 발로란트는 안 될 수 있어요 발로란트는 안 될 수 있어요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험판에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ud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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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 바